안녕하십니까 복고조통의 징왕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고귀한 질문을 받으면서 또 나름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명한 법연선사, 송대 법연선사 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로운 삶을 사는 자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법연선사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너무 복을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과외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저 뭐 많이 뭐 모두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은 복이 있다면 챙기지 못해서 혹은 뭐 제대로 공덕을 짓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면 애착만 강하다 대체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뭔가 너무 넘치게 과외불급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른바 너무 몽고하니 너무 넘치면 아니감만 못하다 미치지 못한만 못하다 그런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우리가 옛날 선인들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좋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한번 질문해 보실까 질문해 보세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을 하면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청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활기를 돌려고 한다면 물수변 있잖아요 물수변 옆에 활자라는 게 활동한다 활기가 뛴다 활력이다 그런 얘기할 때 활자가 뭐예요? 삼수변의 혀설자예요 혀 그러니까 혀를 혀에다가 물기 물기는 뭐예요? 혀에다 물기를 올려야지만 그래야지 삶에 뭔가 활기가 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침도 많이 돌고 말하게 되면 자꾸만 침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혀를 올리라는 말은 말을 적절히 하고 서로 경청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 사람이 대화를 하지 않고선 뭔가 하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가 힘들라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경청이라는 말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제일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루 한 종일 살면서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경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선 뭐냐면 둘이 배우자끼리 얘기하다 보면 너무 허물없는 사이다 보니까 그냥 대체로 그래 그래 듣는 둥 마는 둥 아내가 말하면 그래 그래요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남편이 말하면 어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 경청이라는 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에 남지도 않고 흘려보내는 그런 경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인 경청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소극적인 경청은 뭐냐면 배우자 경청보다 조금 좀 차원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건성으로 듣는 듣는 신용을 하는 그런 경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말을 가로막거나 부부간에는 대체로 그런 수가 많잖아요 아니 뭐 그러지 마 뭐 어쨌든 남의 말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 대화 자체가 활기가 없어지거든요 소극적인 경청이다 뭐 적극적인 경청이다 또 적극적인 경청은 뭐냐면 이른바 대체로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자꾸만 띄워주는 거 오프시키는 거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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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의 경청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는 대체로 얘기하다 보면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상대방의 말을 끊는 수가 있는데 이게 점점 배우자 경청이니 소극적 경청이니 혹은 적극적 경청이니 그러면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어떤 추임새를 놓는 그런 경우가 이제 적극적인 경청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맥락적인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맥락적인 경청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우리의 글을 읽더라도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에 어떤 그런 스며들어 있는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경청을 맥락적인 경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 가운데 혹은 글 가운데도 행간의 의미 읽는 것처럼 말 가운데도 맥락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경청하다는 말을 영어선 리스닝 투 라고 하면 리슨한다 그냥 hear이나 이 hearing이 아니라 리스닝이라고 그러거든요 리스닝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마음과 만나는 그런 거 귀담아 듣는 거죠 귀담아 듣는다 히어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닝 투 그러면 경청한다 경청한다는 뜻의 핵심이 뭐냐면 귀담아 듣는다 내가 배울 게 있어 이 귀담아 듣는다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할 게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셔야 돼요 누가 나의 말을 경청해 주기를 바라게 되면 그 사람이 들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말을 해줘야 된다 의미로운 그런 말을 해야만 된다는 걸 꼭 유념을 하세요 경청한다는 것도 경청한다는 것도 뭐냐면 화자 이른바 화자와 청자 간에 양자 간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의 인격을 뭔가 뭔가 나름대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경청의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사서법 얘기하잖아요 사서법처럼 아름다운 가르침이 없죠 남에게 뭔가 베푸는 마음으로 비우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의 말을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로운 어떤 그런 차원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뭔가 나의 일 남의 일이 따로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되 상대방이 정말로 내 말을 경청하시고 뭔가 혀 위에 물기가 도는 그런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활력 있는 삶이 되실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 아실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요 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일까요 스님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라는 게 선택은 자유라고 항상 말씀이죠 이 선택이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참 이게 선택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을 맞추는가 아니면 관역을 못 맞추는가 이것도 참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언젠가도 말씀했죠 제페조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지금 세계 최대 재벌이 됐습니다 세계 최대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헤지펀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모펀드라고 투기 자본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먹고 그런 회사에 임원이었던 적이 있어요 최연소 부사장인가 이런 걸 했었습니다 이 제페조스가 근데 이제 어 그러니 헤지펀드의 부사장이면 돈도 많이 벌죠 그게 그리고 제페조스는 또 머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사장으로 할 바에야 좀 나와서 뭔가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내 사업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상사가 이제 이 제페조스한테 얘기합니다 뭐냐면 정말로 잘 생각하게 나가서 뭘 하려구냐 했더니 인터넷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우선 소박하게나마 전 미국에 있는 여러 군데 있는 출판사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내가 책을 원하는 사람이 나의 그 인터넷에 들어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책을 원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뭔가 구태여 출판사하고 직통으로 연락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배송을 해주면서 뭔가 나름대로 메리트를 찾는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랬던 이제 부사장이 자기가 부사장인데 월스트리트에서 엄마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말이죠 뭔가 지금 현재도 훌륭한데 저 친구가 나가서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걸 이제 사장이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 한 이틀만 더 생각해보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와서 아내는 그랬다는 거죠 여보 나는 당신만 믿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랬다는 겁니다 난 당신을 100% 믿는다 그래서 결국은 잘 알려진 대로 책을 책을 전부 다 뭔가 받아가지고 출판사에서 나름대로 싸게 사가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가게 서점에 가서 혹은 뭐 해가지고 구매하는 것보다 우편으로 배송하는 게 여러 가지 비용이 덜 막히니까 그래서 해지펀드 부사장을 관두고 많은 연봉을 이제 박차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잖아요 제 페소스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던 게 아 그게 뭔가 아니 제대로 그래 들어맞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원칙을 두세요 이 우주는 원칙이 있는데요 뭐냐면 네 남을 돕는다는 남을 도울 수 있고 이게 이 일은 남을 돕는 일이다 이건 나에게 나에게보단 남에게 뭔가 의미로운 일이다 이런 판단이 쓴 다음에 꼭 움직여야 되겠다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건 그만큼 나의 이기심이 이기심이 깨지고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거 참 비용한 글자예요 뭐냐면 어머니 모자가 있어요 어머니 모자 위에다가 주인 주자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니 뱃속에 들 때 주인 행세를 하며 들어오는 게 뭐냐 독이라는 겁니다 독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모태에 들어올 때 주인으로 들어오는 게 독이다 독은 바로 뭐라 이기심이 독이에요 독은 죽는 거 아닙니까 이탓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만큼 이기심이 깨지니까 100% 네 100% 부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기준하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축소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항상 항상 뭔가 여러분이 설령 뭔가 하니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서 내가 아 이게 손해가 났다 절대로 여러분 저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에 전생해진 업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유예가 되는 것일 뿐이지 항상 이 우주는 어떤 철치 있는 거 아니 내가 남을 위하게 되면 내가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호떡을 하나 주면 먹는 나에게 받아서 먹는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거든요 나와 남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전생해진 업이 크다 보면 빚이 많다 보면 그 빚을 많은 분을 탕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도왔다 하더라도 빚을 갚는 양상이 아니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나름대로 빚을 갚는 거니까 다음에 또 성공할 가능성이 재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탁월한 인물들은 그러거든요 실패를 많이 하라 실패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네 전쟁 빚을 갚게 됩니다 항상 원칙은 언제 어떤 곳에 어느 상황이라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건 언젠가는 꼭 성공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진하라 그러면 분명히 때가 되면 네 씨를 뿌리면 금방 뭔가 잘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당부를 그것은 뭐냐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일이 정말로 많은 사람의 보탬이 되는 삶인가 일이 많은 사람의 득이 되는 그런 일인가 그걸 우선 유념하시고 시작하시되 가다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은 나의 전생의 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이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이다 저의 체험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내가 일단 남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했다 보면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금물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결국은 1700번이 지나더라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많이 실패할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간에 에디슨은 99%의 노력을 한 끝에 1%의 영감을 얻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누가 또 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네 학강원님 부처님의 일생을 8개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8상성도라고 하는데요 아름답고 장엄한 8상성도이지만 눈으로 보면 그냥 화려한 그림일 수 있어요 네네네 스님께서 8상성도 그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8상성도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의 성불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렇게 나타낸 그러한 출과 수행의 어떤 성공의 백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도솔레이상이라고 했거든요 도솔레이상은 뭐냐면 네 이 8상성도에 제일 처음에 도솔촌 얘기가 나와요 도솔촌은 우리 하늘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보다 한참 그런 고차원적인 세계입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촌에서 지구의 지구의 400년이 거기에 하루라는 겁니다 수명도 대단히 무량하고 아름다운 세계인가 봐요 그런데 도솔촌 내원궁에 계시다가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잡수이고 이 사바세계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솔촌에는 지금 뭐냐면 다음에 부처님으로 내려오실 미륵부처님 자기 후배 미륵이 거기서 도를 닦고 있다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용화세계를 건설할 그러한 길을 닦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솔레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참 의미 깊은 게 지구를 혁명적으로 뭔가 그렇게 바꿔놓을 뭔가 혁명적으로 혁신을 개혁을 할 우리 마음가운데 혁명을 일으킬 위대한 어떤 인물들이 도솔촌에서 그렇게 연마하고 계시다 이런 걸 우선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늘나라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얘기가 도솔네이상 도솔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런 이런 말씀이에요 도솔촌에서 가빌라왕궁에 뭔가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하늘나라에서 사바세계를 다 관찰하시고 내려오시는 그런 양상을 도솔네이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늘나라하고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지금 뭐라 하늘나라에서 열심히 도를 닦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빌라국에 이제 내려오셔서 마야분 비람강생상 그랬거든요 마야부인의 이제 태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말씀드렸죠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올 때 주인이 주인의식을 가진 게 바로 뭐라 이기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기심은 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독을 독을 해독시키게 오신 분이에요 그죠 대단히 혁명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이죠 신이 친정 콜리성으로 친정으로 가다가 아이를 잉태하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비람 룸비동산에서 이 상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람 그래서 비람 강생상 그런데 무수 밑에서 태어나셨다 무수 가지를 잡고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무수는 근심 걱정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성들의 근심 걱정 다 내가 걷어내주자 하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야부인이 산딸을 맞아서 자기 친정으로 가시는 중에 산기가 있어서 이른바 마야부인 마야부인의 태 속에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오른쪽 옆구리 나오셨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데 그 재미난 게 또 하나는 뭐라 마야부인이 꿈을 꿨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꿈을 꿨다는 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흰 코끼리 꿈을 꿨다 꿈과 또 불교는 뭔가 뗄레가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은 우린 육신이고 그 다음에 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법신과 육신의 가운데는 식신이 있어서 영혼의 몸이 또 있다 이런 말씀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세 삼자를 삼자를 항상 우리가 평안하게 하려면 우선 육신은 음식을 취해야 되고 법신은 호흡과 내 끊임없이 뭔가 하니 허공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신은 잠을 자야 된다 그게 잠 가운데서 뭐냐면 우리는 영혼들을 만나고 꿈속에서 네 그런 존재들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람강생상이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동서남북 이른바 말하면 동문으로 동남서북해가지고 뭐 어 그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뭐 병자 병자 나이든 분 시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사문 네 문으로 가서 사문으로 가서 이제 인간의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인생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 뭔가 깨달음의 문을 열어서 저들을 제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문유관상 이제 왕후에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동서남북 동남서북문을 다니면서 생로병사를 체험하고 드디어 이제 뭐라 사문유관 다음에 유성출가 왕궁을 넘어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이제 몸과 마음을 6년 고행을 하죠 그죠 설산수행 설산수행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합니다 드디어 깨달음의 문을 열는데 수화항마라 보리수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습니다 네 마구니를 항복받고 그래서 이제 노건전법상 노기아원에 가서 이제 사르나트라고 하죠 자기를 버리고 갔던 오비구 오비구에게 이제 뭔가 깨달음의 그 가르침을 전달해서 삼보를 세우고 그 다음에 평생을 49년 설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쌍님 이른바 사라쌍수라고 하죠 부처님의 일대기는 나무와 관계가 많아요 태어날 때는 뭐요 태어날 때는 어 무수 밑에서 깨달음의 문을 열었을 땐 이른바 보리수 밑에서 그죠 네 수화항마 마구니를 항복받을 땐 보리수 밑에서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땐 사라쌍수라고 해서 어 나무 어 양쪽에 세일라 트리스 사라쌍수가 있는 데서 임종을 하시고 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평생을 두고 중생을 제도하신 부처님의 일대기인데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 차례차례 저래 가면 다 이렇게 택마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본따서 우리도 그런 길을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이른바 팔상성도라고 하는 그런 양식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서대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주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여러분 누구나 다 다 복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다 잘되고 싶어 하시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들 딸이 내가 내가 주변 사람들이 다 정말로 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진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여러분 아무나 복받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복의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나의 마음 가운데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나보다 남이 먼저 우선하는 그런 삶을 꼭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잘될 수가 없습니다 잘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내가 우선이냐 남이 우선이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우선하는 게 나를 돕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나의 이기심을 깨뜨려서 남에게 베푼다는 건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타심 그 자리에 이타심 들어오겠죠 그럼 이타심이 들어오는 것만큼 부처님 들어오시고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신 거예요 항상 그러한 안모를 가지고 삶의 행로를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